부인, 아마도 전화가 오실 것이니 집안 정리 좀 해놓으세요. 이 시간이요? 상간마마!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전화! 콧불이 심하게 걸리셨소? 명상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전화. 소신 죽여 주시옵소서. 내 그 말을 듣자고 이 귀한 시간에 그대와 이리 단둘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오. 백의 종사하겠나이다. 전하가 만고의 성군으로 남으실 수 있기에. 그럼 내놓으시오. 예? 내 만고의 성군이 될 수 있게 훌륭한 정책들을 내놓으시오. 전하. 전국의 각 전답을 비옥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일결의 면적을 계산하여 1차적 공평을 실현하고 또 그의 농사의 풍용에 따라 9개 등급으로 나누어 영상의 제안대로 실시하라. 북방의 오랑캐들이 수시로 침입해서 백성들을 재화와 분여자를 약탈해서 문제가 심각하옵니다. 하루속히 그들을 토벌케 하소서. 누구를 보내면 좋겠소. 한 번의 토벌작전으로는 부족하옵니다. 북방의 오랑캐를 방비키 위해 압록강 상류에 4군을 설치하시고 두만강 하류에 육진을 설치하시어 채문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에게 각각 맡기시어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살펴서 토벌케 하심이 어떻겠나이까. 좋은 토벌책으로 사료되옵니다. 명상의 제안대로 4군 육진을 개척하라. 명받잡게 합니다. 명받urning 것 contrib읍 그 후에 감사합니다.